왈 왈 왈 왈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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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올 squad simultaneously 왈 왈 왈 왈 왈 왈 왈 왈 mi 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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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et 요맹 강아지 똥구멍 냄새뽑ST 야 야 내 뒤로 오지 마 너 짝짓기 하려고 하지 어 저기 이상한 사람이 오고 있어 처음 보던 사람이야 뭐야 뭐야 너도게 할 공 선물 와 안녕 강아지들아 나는 오늘 너를 맡아줄 사람인 것 같아? 어? 우리를 산책시켜준대 와 산책시켜준가봐 나 저기가 어쩜 살거야 그럼 나 민족으로 찢어질게 잘 들어 너희 주인님은 여행이 떠났어 내 소개를 시작하지 내 이름은? 내 이름은? 너도 싫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보고 싶어? 미화가가쥐는 정말 귀엽게 생긴 것 같아 여기 강아지 공원이 있어 와 진짜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막 뛰어노는거지 여기서 이제 목줄도 풀어주고 우리 막 뛰어놀 수 있는거야 오 됐다 나 너희들을 위해서 작은 게임을 준비했어 내가 부러워라고 하면 너희가 보리를 잡아오면 되는거야 와우 와 저게 놀랐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어? 미호가 어 미호가 보상을 얻었어 모자를 주세요 내가 엄중강아지가 됐어 헐 어 뭐야 리아 모자보자 어 뭐야 멍 리아 모자 굉장히 귀엽잖아 멍 자 오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? 이제 시간이 끝났대 이제 우리 산책시간 끝났어 아 나 이제 들어가기 싫어 아 싫어 더 놓을거야 와우 뭐야 이상한 박사님을 보러가야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닥터? 그치 좋지 않은 기분이 드는걸 우리 집에 가야 된다고요 아 나 병원 싫어 주사 싫어 어디 가는건데요 닥터를 만나러 간대 어디로 가는건 아닌거 같애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주는건가? 그런건가? 뭐야 왠지 저 빨간 글씨 뭐야 뭐야 강아지 공장이야 절대 안들어가 난 돈이 필요해 난 돈이 필요해 이거 나 어 좀 이상한 닥터가 나오고 있어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겼어 물어버리자 어 이 강아지들을 줄테니 돈을 어 어? 뭐야 얼마야 대충 심로복스 같은데 심로복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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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야 야 쟤 돈 세고 있어 야 너 그런 심로복스로 우리 팔면 어떡해 안녕 개들아 나는 어 너희들을 최강 강아지로 만드는게 나의 임무라는데 그치 어 어 그러게 어 어 어 어 어 여기다가 우리 묶어놓을 셈인가 본데 어 야 나 너무 무서워 야 나 너무 무섭다고 야 첫번째 간단한 실험을 할거 같은데 그린 버튼으로 가래 어 리아가 1등이래 야 똑똑한 강아지야 어 오 오 나 모자가 바뀌었어 오 너 너 그거 됐어 군인 군인 모자야 군인 모자가 됐어 레드버튼이래 레드버튼 오 요맨이 완전 빨라 아무래도 야 엄청 멋있는 마피아 모자를 얻었어 블루헤드 멋있다 나랑 똑같다 블루헤드 나 스마트하지 못하다고 쫓기는거 아냐 테스트 두개를 끝낼대 테스트 블랙볼스 이번에는 검은공을 찾아야돼 자 저기에 아 제발 아 아 나는 자꾸 난 왜 항상 여맨이한테 치기만 하는거야 하하 끝난거 같은데 테스트가 어 어 어 어 어 왜 풀어낼래 아무래도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우리를 계속 연구할건가봐 아 이제 풀어주세요 우리를 심로봇스로 판 그 녀석을 울어뜯어야 된다고 어 어 어 우린 도대체 어디로 내려가는거야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는걸까 싫다 멍 어 트립 스플레이 박스 어 어 헬리콥터 어 우리 뭔가 군인한테 가는거 같은데 별이야 별 꼬만 뭐야 진정이야 아 우리 아무래도 군견이 되나봐 군견 그 군견들은 폭탄찾고 폭탄처리반이거든 강아지들이 우린 아무래도 폭탄을 처리하는 그런 군견이 된거 같은데 자 잠깐만 이 섬에 있는 위험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거야 오 저 폭탄이다 빨리 찾아 어 나 폭탄 하나 발견했다 우리의 엄청난 이 개코로 하랏도발견 냄새를 맡으면서 자 자 이거 찾았고 자 이거 찾았고 해키를 찾아야돼 하랏도발견 어 리아 잘찾는데 여기있다 오 터졌어 오 와 이거 빨리 찾지 않으면 터지나봐 헐 헐 아무래도 우리 다른 장소로 가는거 같은데 길게 있는가 이거 어디야 어 이번에는 폭탄을 또 폭탄을 찾는거 같은데 뭐 오 오 으 아 여자친구부 저기 저기에 오른쪽에 하나 폭탄 찾아 에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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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 일부러 넘어와야인데 빨리 가자 넥스 빌딩 무서워 얘들아 아래를 봐 이거 이 정도면 뭐 압박증? 웬 되겠는데? 얘들아 앞에 조심해 비둘기 있어 비둘기 우리보다 큰데? 야 비둘기 왜 이렇게 커 15초 안에 뭘 해야 되나봐 빨리 넘어가야 돼 15초 안에 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빨리 뛰어요 빨리 뛰어요 왜 폭죄할 거랬 때가 아니야 어? 5천 개의 폭탄이 남았대 우리가 제거해야 될 폭탄이 나 집에 돌아갈래 100층 빌딩에 있는 5천 개의 폭탄을 제거해야 된대 헐 아무래도 찾을 때까지 집에 못 가겠는데? 어? 이 사람 말하는 거 어이없네? 뭐래? 우리가 5천 개 못 찾는다고 했더니 저 아저씨가 다 찾으면 못 찾을 테니까 그냥 찾으래 어이건 어 뭐야? 어? 어 뭐야? 도구 시터다 이 망망 우릴 왜 팔았냐 망망 내 인증은? 그 줄을 내놓으라는 것 같은데? 우릴 빨리 돌려달라는데? 노우 왜 팔았어? 왜 팔았어? 우리 강아지들을 돌려줘 군인 노우 왜 단답이네 단답증이다 우리 강아지들을 돌려줘 폭탄을 받아라 우릴 구해주고 구해줬어 도구 시터야 우리 구하주러 왔구나 우리 강아지들을 돌려줘 리아는 자유의 몸이네? 자리쳐라 멍멍이들아 아 구 로봇스를 받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찾으러 왔다 우리를 아 원래 10 로봇스 받았어야 됐는데 구 로봇스를 받아가지고 과학자한테 우리를 찾으러 온 거래 와 쟤도 만만치 않은 사이코패스네 와 다시 일로 돌아왔어 도구 시터다가 니 정신 좀 차렸니? 네 우리 빨리 주인님한테 돌려줘 거기다가 거 타고 말이야 주문이 쉬었니? 어? 어? 멍? 아 주인님이다 우리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이다 ㅋㅋㅋㅋ 주인 주인 우리 잘 가네 우리 보고 아 주인님 아 주인님 어 주인님 내 주인 주인님 주인님 왜이렇게 늦게 왔어요 별일이 다 있었다고요 기다렸잖아 진짜 무서웠다고요 진짜 맞아요 폭탄 폭탄 5천례 찾을뻔 했다구요 나 토할뻔 했다구 주인님 나 저기가서 오줌 싸고싶어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강아지들은 주인의 품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끝 삐잉 안녕